도면을 누군가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 도면을 컨펌. 전문가한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환자력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안내문. 저희가 재밌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뭘 자꾸 만드냐고요? 제 맘입니다. 모는 종이에 도면 그리죠. 한평짓기, 도면 설계하는 거. 그게 뭐 한평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모는 종이에 평면도를 그리는 게 되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모는 종이에 도면을 그리잖아요. 이거를 저희 카페가 있어요. 메일로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카페에 제가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광장건축사무소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회원이 5만 7천명이네요. 근데 영상에 유튜브로의 정보 교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광장건축사무소를 치시면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보시면 이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평짓기, 설계도면 컨펌해주세요. 제가 무료로 컨펌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든다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알 수 없고. 한평짓기, 설계도면 컨펌해주세요. 여기서 도면을 올려주시면 여기는 서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장단점을 좀 말씀드릴께요. 이런게 있고, 이건 너무 좋다. 이런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게 어떠냐. 이런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그리는거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내가 50장을 그리냐 30장을 그리냐에 따라서 집짓기에 실패가 훨씬 줄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몇번 짓겠습니까? 몇번 짓겠습니까? 모눈종이에다가라도 100번을 지라고요. 100번. 이렇게 짓다, 저렇게 짓다, 이렇게 짓다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 도면은 컨펌 전문가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요?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없고요. 어찌됐든 유튜브에 메일로 보내는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광장공사사무소 카페 카페 네이버 카페 한평짓기 도면 컨펌 해주세요. 방에다가 올려주세요. 방에다 올려주세요. 그냥 일반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볼게요. 알아서 올리면 제가 여기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답이냐 그건 본인이 판단입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또 토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론의 장은 카페에서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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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